대구의 대형 공장 창고 임대로 넓은 공간과 편리한 접근성이 강점입니다. 공장 네트워크스 부동산에서는 꾸준한 활동과 실적, 인근 부동산과의 공동중계로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의 귀한 대형평수 임대 물건을 소개 드리려 합니다. 서대구 아시 인근에 위치한 이 공장 창고는 서대구 산업단지 내에 자리를 잡고 있어 교통 및 입지가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무는 약 1000평으로 천고가 10m에 달하며 앞마당은 약 200평으로 넓은 주차공간을 제공합니다. 총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동은 550평, B동은 306평, C동은 104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섬유, 수출포장, 물창고, 가구창고, 가공, 제조공장 등을 다양한 업종이 가능합니다. 입증은 계약 후 3개월이며 임대 조건은 보증금 2억과 월세 2천만원입니다. 본매물은 위치, 규모, 그리고 편의성 측면에서 와볼 때 타고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귀한 대형평수 임대 물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물건내역 확인하겠습니다. 서대구 IC 인근 서대구 산업단지 내에 귀한 대형공장 창고 임대건으로 천고가 높고 앞마당이 약 200평 정도가 됩니다. 임대 면적은 건물이 960평이며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부른 공장입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2억에 월 2천만원입니다. 매물 접수받습니다. 간단히 문자 전화주시면 직접 영상 촬영 후 적극적인 광고로 빠른거래 약속드립니다.